아 아 아 아 아 아 보여주고 시작해야지 어떻게 되었나 히힛 얼굴은 어딨어 왜 웃겨 주려고 아 웃기게 웃겨 주려고 크레는 웃긴 로보트 예 이 장면 꾸러기 야 으 뭘로 변신하는 건 크렘 크렘으로 으 으 낚시꾼 크렘 으 낚시를 잘하는 쿨에 아 크레인 낚시를 잘해 아 시키 크레인 크레인 이네 크레인 크레인 크레인이라서 이름이 크레인 인가보다 몰랐어 알았지 크레인 봐봐 그래 크레인 엄청 빨리 변신하지 다시 로보트로도 변신할 수 있어 아 맞지 정국 잠깐만 아 야채호 야 챠호 챠호 웨이크 아빠 얘는 자동차고 얘는 크레인은 원래 이렇게 달려있잖아 응 근데 변신 안해 아니 얘는 변신 안하는 크레인인가 봐 로봇으로 크랜 변신시켜야지 로봇으로 만들 줄 모르는구나 로봇으로 만들 줄 모르는구나 크랜이야? 크랜이 걸렸네 크랜한테? 로봇으로도 변신시켜줘 로봇으로 떨어진다 로봇으로는 자동차 걸린다 그게 뭐한거야? 로봇으로 달려주세요 자동차는 걸렸습니다 로봇으로 출동해라 로봇으로 미사일이 나가는거에요 로봇으로 다시 아빠 스파게티 먹을래? 재연이 먹어 아빠는? 아빤 이따 먹을게 로보트 변신 안하네 응 끝? 응 끝이야? 아니 크라인이에요 우후